앞으로요? 앞으로 가서 버스 있어요? 앞에 가서 저쪽 건너가 탑니다.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. 같이 노래 부르시는 건데? 아니 그냥 한번 해줘 봐. 이거 도돌이 펴 있는 거다 여기서? 도돌이 펴. 여기서. 작아서 괜찮겠어? 작아서? 네 뭐 작은데로 봐야지. 아니 이게 잘 안보여가지고. 아 네 보면 돼요. 보여요? 네 보여요. 오. 사인 주시면. 네 예수님 만세.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. 작시곡 김발렌티노. 선생님의 곡을 연주하겠습니다. 즐거웠어요. 박순영 로제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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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눌렀다? 아아 말이 됐는데 아아 네